다 나왔어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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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곡이 뭐죠? 다음곡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CC 홍보대사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계속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직캠 같은 거 다 보고 있어요 정말로 8월달에 진행되는 행사와 공연 중에 저의 직캠을 찍어주시면 지캠을 찍어서 cc오피셜,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에 지캠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게요. 그 선물은 비밀이고요. 비밀이고요. 저희가 직접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태그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행사하는 거 오셔서 찍어주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진짜 정성이 가득하다. 저희가 직접 뽑아서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간 진행되는 미션이에요. 네. 한 달. 한 달이죠. 한 달이죠. 20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조금만 더 쉬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홍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cc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좋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6월 27일에 갓 데뷔한 신인 보일 그룹이고요. 네. 업보터 인터테인먼트에서 신규로 이렇게 로칭한 남자 그룹입니다. 네. 저희가 인스타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활동적이게 글을 올리거든요. 저희 일상, 연습 영상, 안무 영상, 무대 영상, 뮤비까지 저희가 다 올리거든요. 네. cc오피셜 유튜브 뭐하는 곳이냐. 저의 브이로그 같은 걸 올립니다. 여기다가. 꼭 구독하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트위터. 트위터 여기는. 요새 또 트위터 핫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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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c의 팬분들이라 하면은 바로 트위터에 팔로우 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인스타에 저희 사진들 많이 올라옵니다. 네.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 뭐 올릴게요? 무슨 사진들 올릴게요? 최근에 올라온 거. 최근에 올라온 거. 마카롱 먹어요. 마카롱 맞아요. 마카롱.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이렇게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다 활동적이게 이렇게 글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숲 많이 쉬셨죠? 좀 쉬었네. 네네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화면 돌려드려야죠. 진짜요? 환경옷.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곡이 뭐냐. 다음 곡이 뭐냐. 네. 다음 곡도 내가 설명을 해봐야겠어요. 아 좋아 좋아. 자 지금 날씨가 매우 더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더위에 얼굴을 찌푸릴 수가 있잖아요. 찌푸면 안 되지. 예쁜 얼굴도 찌푸면 안 되지. 예쁜 얼굴도 찌푸면 안 되지. 예쁜 얼굴도 항상 웃고 있어야지. 프리면 안 되지. 맞아요. 항상 웃고 있어야지. 항상 웃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더 무더위에 얼굴 찌푸리지 말라고 저희가 신나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더 신나게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바로 보실까요? 가볼까요? Let's go. 좋습니다. 온 regimes. 끝났으면 안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